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이고요. 이번 데이터 기반 코로나19 사회연구팀의 책임자입니다. 분자생물학자 이현숙입니다. In times of uncertainty, let data be your guide. 이건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데이터의 진실이 길을 안내할 거라는 뉴욕타임스의 최근의 모토인데요. 정확하게 제가 이 강연을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회에 대해서 알아가고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자생물학자한테는 센트럴 도그마라는 중심이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보를 담고 있는 DNA가 mRNA에 의해서 복사가 되고 그 정보가 행동을 하는 단백질을 만든다는 건데 오늘의 제 역할은 사실은 메신저 RNA인 mRNA의 역할입니다. DNA는 사실은 전 세계 연구자들의 연구 데이터를 종합한 학술지에서 많이 저희가 참고를 했고 뉴욕타임스 등의 신뢰도 높은 기사들을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1월 말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왔던 얘기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디서 기원하였나 이게 과연 중요할까요?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불을 지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보시죠. 이것은 제가 NEJM이라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아주 훌륭한 의학 저널에서 가져온 헬스맵인데요. 처음에 우한에서 발언을 해서 우리나라, 중국, 아시아, 그리고 미국, 유럽, 그 전에 유럽 이렇게 강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동서로 퍼지다가 남북으로 퍼지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데이터는 아무리 봐도 비행기를 타고 사람이 이동한 것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조작되었다. 혹은 중국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헛되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최근에 나온 여러 논문들을 보면 중요하게도 한 3개 정도의 논문에서는 보면 처음에 박쥐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중간 외계체인 동물에서 재조합되고 거기서 다시 재조합돼서 사람으로 옮겨왔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사람 사이에 퍼질 때는 굉장히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것은 분자생물학적으로 다 분석한 데이터라서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인데요. 기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팬데믹 재난 한가운데에서 재난을 극복하는 데는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다시 국가별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서 전 세계 확산 양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을 보면 만약에 이것을 중국발 비행기를 봉쇄했거나 아니면 모든 여행을 금지했다면 어쩌면 바이러스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봉쇄는 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연시키고 팬데믹으로 갔을 거라는 데이터가 나왔었습니다. 즉 이거는 다른 외교적 노력이나 정치사회적 노력이 없었을 때 얘기고 역학적 노력도 없었을 때 얘기긴 합니다. 아쉬운 것은 뭐냐면 최초의 페이스원에서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병했었을 때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하고 원인 모를 폐렴이 나왔다고 했었을 때 중국이 조금 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WHO가 미적거리지 않고 들어갔거나 미국이 원래 하고 있었던 역학조사를 제때 했다면 어쩌면 이 팬데믹은 오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창고를 하게 된 다음에는 우리는 선제적 대응을 택했는데요. 그것이 왜 중요했는지를 한번 한국의 데이터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확진자 커브를 납작하게 플래트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중국 내륙에서 확산할 때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들어오자마자 소수의 감염자가 발생했었을 때부터 우리가 질본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보시면 초기 방역에 성공했다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대만인데요. 대만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1월 12일에 이미 조사단을 우한에 파견을 합니다. WHO보다도 훨씬 더 선제적 대응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1월 27일에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2월 4일에 전격적으로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승인하고 RT-PCR을 기반으로 하는 진단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 보면 페이스2의 동서 확산기에 중국을 봉쇄한다든가 한국을 봉쇄한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대응 매우 늦었고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던 나라는 몇몇 아시아 나라에 국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우는 다른 나라에 입국금지를 시키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입국금지시키는 불명예를 겪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전반적으로 퍼지는 양상을 막은 것이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는 오히려 늦었기 때문에 입국금지를 시켰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알아낸 건 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증상 감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염 초기를 진단할 수 있는 RT-PCR을 도입하였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모두 다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마스크 쓰기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정당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 방역 성공의 1등 공신인 RT-PCR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T-PCR이라는 건 뭐냐면 핵산으로 증폭하는 방법인데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바이러스의 RNA 유전체에 들어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사실 메르스 때 크게 뒤였었죠. 그래서 메르스 때의 일을 거울로 삼아서 RT-PCR을 기저로 하는 펜 코로나 진단 방법을 이미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첫 환자가 발생하자마자 질본은 무엇을 했었냐면 바이오 회사들을 불러서 신속하게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유전체의 정보들을 공개하고 프라이머의 정보를 공개해서 진단 키트를 만들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소위 서울역 회의죠.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는 사실 껍데기에 스파이크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의 S를 포함해서 N, E, M 이런 곳의 유전체를 알아낼 수 있는 프라이머라는 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산을 증폭하는데요. 이 방법을 통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이러스가 있기만 하면 민감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체가 생기기 전에도 소위 무증상 감염자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회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 진단 키트의 우수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바이러스가 많이 변하는 구석만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많이 보존된 구석까지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서 전 세계 유일의 세 곳의 유전자 검사 혹은 네 곳의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감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메르스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교해서 항체 진단법이 있는데 항체 진단법은 어떤 사람이 걸렸고 어떤 사람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항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인데 면역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살이 지나야지만 항체가 생긴다는 것을 생각했었을 때 현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가장 큰 문제인 무증상 감염자를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질병관리본부의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은 RT-PCR 기반의 진단 키트를 신속하게 허가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사실은 검체를 채취하고 그 다음에 RT-PCR이라는 실험적 방법을 돌려야 되는데 어쩌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연구사, 방역사, 방사선사들의 헌신적인 봉사 때문에 이렇게나마 우리가 극복하고 일상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진단에 소유되는 노동을 줄이고 간단한 기기로 소위 원스톱 기기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디서든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에서 끝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실제로 약과 백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약과 백신 얘기하기 전에 진단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몇 가지 하나 하겠습니다. 진단에 대해서 이제 RT-PCR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 들으셨는데 이게 본질을 모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돌아다녔냐면 그 격리 해제자가 재양성되었다라는 말이 돌아다녔습니다. 분자생물학자가 생각하면 재양성이라니 이게 말이 되지? 되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다음에는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나왔다면 재양성이라는 것은 다른 바이러스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진단법이 핵산을 잡아내는 RT-PCR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겉에 감염할 수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아도 죽은 바이러스라도 잡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논란에 대해서 질보는 아주 현명하게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재양성이 아니라 사실은 죽은 바이러스의 RNA를 그냥 디텍트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검체에서 재양성이라고 의심됐던 사람들의 검체에서 검체에서 분리를 한 다음에 베로라는 바이러스가 감염시킬 수 있는 세포에다가 감염되는지 실험을 했습니다. 다시 바이러스가 증폭돼서 나오는지 즉 이것은 바이러스이냐 아니냐를 실험하는 아주 중요한 실험인데요. 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 질보는 베로세포에 감염이 안 된다. 즉 재양성이 아니고 죽은 RNA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물류센터의 바이러스를 체크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감염성 바이러스가 아닐 것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염성 테스트가 없다면 함부로 바이러스라고 불러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멀리하거나 아니면 힘들게 하거나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완치자를 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완치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장어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치자와는 사실은 친한 게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 백신이 없어서 우리는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활방역이라 부르던 아니던 간에 약 백신 중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FDA가 승인한 약이 있습니다. 바로 렘디시비어라는 약인데요. 렘디시비어라는 약은 실제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약이 아니라 길리어드사가 개발한 에볼라 치료제입니다. 에볼라가 이제 참고를 했었던, 아프리카에서 참고를 했었던 2014년에 길리어드가 RNA를 증폭하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라는 RDRP, 즉 에볼라 바이러스가 낸 효소를 표적하는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금방 에볼라가 끝났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하다가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되지 않은 약이었는데 2020년 3월에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고를 하면서 급히 임상시험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전 세계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재개해 보았더니 퇴원일자를 조금 앞당기는 결과가 확인되었던 거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져서 아주 급하게 미국 FDA가 5월에 중증 환자의 긴급 사용을 허가하고요.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특례 수입 허가를 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에볼라 바이러스가 언제 나왔었냐면 사실 1976년에도 나왔다고 해요. 이거는 탐쿡의 아웃브레이크라는 소설에도 잘 나와 있는데 이때도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치료제가 잘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감염병이라고 해서 잘 못 사는 나라 그리고 미국까지 퍼지지 않고 유럽까지 퍼지지 않는 병이라고 해서 큰 돈이 되지 않으니까 만든 약도 임상시험을 가다가 말아버린 것일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약 후보를 많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염병의 치료제와 그 백신에 대해서 공공제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끝까지 가서 치료제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치료제로서 렘디시비어가 나왔는데 과연 승인됐다고 해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을까요? 좀 복잡하시겠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즉 SARS-CoV-2라는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 생활사를 알면 어떤 치료제가 나와 있는지도 조금 이해가 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RNA 유전체를 껍질인 단백질이 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 껍데기에 스파이크라는 것이 돌출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코로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크가 폐, 혈관, 장, 심장, 코, 심장 등의 세포 표면에 있는 ACE2라는 표면 단백질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합을 하면 열쇠와 자물쇠가 맞닿아 있는 것처럼 열려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RNA가 나와서 얘가 단백질로 번역이 되면 그 다음에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스 즉 RNA 중합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체내에는 없고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많이 증폭을 합니다. 그래서 RNA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다시 바이러스로 쌓여서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때 RNA를 되게 많이 만들어내면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인터페론 감마라는 사이토카인이 매개하는 염증 반응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염증도 일어나게 되는데 무증상 감염자가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보면 어쩌면 이 바이러스 하나하나 하나는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야지 염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는 약하지만 모였을 때 상당히 문제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 때문에 팬데믹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약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일단 첫 번째 약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약이 있고요. 후보재로. 그리고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스를 막는 그 중합 효소를 막는 약이 있는데 이게 바로 렘디시비어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소위 중화항체라고 해서 이 바이러스가 ACE2 수용체에 결합하기 전에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막을 수 있는 항체들 혹은 ACE2가 여기에 결합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하는 혈장 치료제 이런 것들이 사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임상에서 효과가 나타내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들려옵니다. 또 하나가 이 렘디시비어인데요. 이 렘디시비어가 RNA 중합 효소의 저해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몸 안에 없는 단백질을 표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화항체랄지 혈장 치료제랄지 아니면 이 렘디시비어 같은 것들은 우리 몸의 다른 기구들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둘이 가장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매일 먹는다고 했었는데 예방을 위해서 정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클로로킨,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는 것은 실제로 말라리아 약 치료제이죠. 이것은 바이러스가 다시 다른 세포로 가서 감염을 하기 위해서 이 이중막 보자기에 쌓이는데 세포막 보자기입니다. 이것을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약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오토파지라는 아주 중요한 작용이 있는데 그것의 이니비스터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복용은 어쩌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빨간색으로 칠한 두 개의 렘디시비어, RDRP의 이니비터나 아니면 중화항체가 지금까지는 가장 좋은 약으로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인데 약들의 후보가 굉장히 많으면 AI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실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텐데 4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임상시협에 돌입한 건수는 500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서로서로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칵테일 요법에 대한 실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직 마음이 조급하면서 언제 약이 나오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까지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방역에 성공했는데 방역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약과 백신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직 약과 백신은 성공적으로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는 언제 끝나나 이게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인데요. 제가 약간 데이터를 비틀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는 언제 끝나냐. 백신이 개발되어야지 끝납니다. 혹은 끝나진 않다 하더라도 감기 정도로 경증에 묶어둘 수 있는 약이 개발되면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느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려운 점은 알지만 대구처럼 잘 통제된 곳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하고 중증, 경증에 따른 유전체 검사를 하고 그 데이터를 모두 다 축적했다면 어쩌면 렘디시비어가 정말로 게임 체인저가 돼서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한번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찌 보면 임상시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더 유용한 유전체 분석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아쉬운 점입니다. 백신이 안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집단 면역 전략을 선택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스웨덴이 대표적인데요. 그 중간 평가는 너무 처참합니다. 첫 번째로 바이러스가 그렇게 창궐했다는 뉴욕만 해도 20% 정도밖에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연 집단 면역을 선택했던 스웨덴의 스토콜룸은 처참하게도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정보에 접근한 사람들이고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사무만 가능했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도록 집에 있고 돌아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역의 구멍인 사실은 취약계층들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이 자연 집단 면역은 전략적으로 실패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택하지도 말았어야 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방역이 없는 면역이란 가능하지 않고 피해자만 속출하게 되었는데 집단 면역은 원래 백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백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백신은 사실은 항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항체는 단백질 항원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계가 만들어내는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감염된 다음에는 한 2주, 짧게는 10일 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적으로 제너 이후에 백신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많이 쓰이는 백신은 무엇이냐면 바이러스 백신인데요. 즉 약화하거나 불활성화시킨 바이러스를 직접 주사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결핵 주사로서 불주사를 맞았거나 홍역, 수두, A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하고요. 백신의 효과로서는 아주 좋지만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리컨비넌트 프로틴이라고 해서 대장균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생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제해가지고 주사하는 방법인데요. 현재 계절마다 맞는 독감 백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바이러스의 벡터 즉 택시 같은 것을 태워가지고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발현을 해서 자연적으로 항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에볼라 백신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에볼라 백신이 성공했다라는 임상 데이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에볼라가 끝났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최근에 대두되는 DNA나 RNA를 직접 세포막과 유사한 리포조미나 리핏 나노파티클에 싸서 주사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나 핵산 백신은 최신의 기술로서 아직까지 이 백신을 통해서 어떤 감염병이 퇴치된 예는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매일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역사적으로 백신으로 완전히 그 바이러스가 사라졌다고 WHO가 선언한 경우는 천연두가 유일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주요한 타겟이 껍질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인데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효과적인 백신의 타겟으로 잡는 이유는 다른 단백질에 비해서 면역 원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스파이크가 있어야지 감염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변이가 가장 적을 겁니다. 그 얘기는 이 유전자가 안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유전자가 변해서 감염을 못하면 더 이상 바이러스로서의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스파이크는 살아있는 것만이 우리에게 병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타겟하는 것은 매우 영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상적으로도 메르스나 사스 백신 개발에서 그래도 실험 동물 모델이나 이런 곳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타겟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신을 만드는 것 자체는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메커니즘이 아닌데 백신 개발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한테 직접 그것도 건강한 사람한테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FDA나 식약처 등에서는 이것을 허락할 때 굉장히 주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전임상 단계를 거치고요. 임상 1상 100명 이내, 임상 2상 수백 명 이내, 그리고 임상 3상 이거는 수천 명까지 가는 건데요. 여기까지 모두 다 안전하고 백신이 항체를 잘 만들었다는 게 나와야지만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이 한 10여 년 이상씩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은 1976년서부터 몇 번씩 창궐했었지만 아프리카에서 아직까지 백신이 상용화되지 않았고요. 메르스, 사르스 또한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임상을 거쳐야 되니까 개발 비용은 10억 달러 이상, 즉 우리 돈으로는 1조 2천억 원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패율도 매우 높고요. 실패율이 높은 이유는 계속 끝까지 가지 않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모두 다 동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빨리 심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영국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6월 초 현재 백신 개발 현황은 어떤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상이 진행 중인 것이 총 19개인데요. 각양각색의 바이러스 벡터와 단백질 기반의 백신 그리고 핵산 백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제가 유망주로 꼽는 것은 두 개라고 볼 수 있는데 유망주로 꼽는 이유는 임상의 데이터가 꽤 좋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켄시노 유일하게 일상 결과가 나왔고요. 옥스포드 대학과 연구소가 협업으로 해서 만든 백신이 옥스포드에서 나온 게 2, 3상에 걸쳐 있는데 2021년 8월을 종료 예정 시점으로 잡고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이 두 백신 모두 다 AD5라는 안전한 바이러스 벡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백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백신이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임상시험과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이 맞았을 때 과연 안전한지는 수년 동안 테스트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선택은 백신이 나온다면 저는 맞겠습니다. 많은 사람한테 테스트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맞아 봐야지 이 백신은 정말로 쓰임새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고 괜찮은 백신이라면 완전히 보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바이러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증폭을 해서 무증상 감염자까지 있는데 무증상 감염이 되고 염증이 굉장히 많이 이후에만 나타난다는 것을 봤을 때 사실은 바이러스 하나하나 하나 한 분자는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위 치명률이라고 하는 누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위험하게 되느냐를 데이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는 사실 뉴욕의 병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됐었을 때 뉴욕 병원에 온 사람들 393명을 분석한 데이터인데요. 알아두셔야 될 것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아주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방역당국에서 아주 좋은 결정을 해서 무증상 감염자 그리고 밀접 접촉자까지 찾아서 모두 다 진단을 해주었지만 미국은 병원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파야지 병원을 가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아파서 병원을 들어간 사람들을 조사해서 보니까 우리보다 당연히 중증 환자가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 중증 환자가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NEJM에 난 건데요. 여기서 보니까 남자가 좀 더 많이 걸리고요. 고현령, 그다음에 비만도가, BMI가 30 이상인 사람 당뇨, 고혈압, 천식, 동맥 경화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찌 보면 치명률을 낮추고 코로나19는 다스리기의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백신이 나올 때까지인데요. 최근에 에스코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소위 치명률과 관련된 건데 암인 진행되고 있는 사람의 치명률이 5배 이상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연령이 높은 사람, 즉 시니어 그룹에서 치명률이 한 2배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결국은 병원이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지금부터는 어쩌면 다스리면서 가야 되는 질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기저질환이라고 통칭하지 않고 각각의 질환과 지금 우리가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즉 임상실험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룹화된 실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걸 계속 다스리면서 가야 되느냐. 결국은 효과적인 백신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팬데믹 시대의 코로나19는 사실은 코로나19 환자만이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매우 위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뉴욕타임즈에서 최근 6월에 있는 데이터를 본 것인데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병원의 데이터를 보시면 사실 응급실에 그리고 또 중환자실에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만 본 것인데요. 이 파란색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그리고 이 주황색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숫자인데 완전히 X자로 꺾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코로나19가 창궐한다고 하니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가야 될 사람들이 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이유로 즉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는 약한데 잘못하면 이 팬데믹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들의 건강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데이터입니다. 이 점을 잘 유의해서 사회적으로 조절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데이터들이 남아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미래를 대비하자라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진단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이 진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진단을 정말 모든 곳에서 아주 손쉽게 빠르게 할 수 있다면 즉 휴대용 원스톱 진단 기기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노동을 최소화하고 그분들의 감염 위험도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휴대용으로 학교, 직장, 보건소 어디에서라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지도 모른다고 예견되는 감염병 X에 대한 미래 위험을 대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실험 방법인데요. 여전히 기초 연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마우스나 이렇게 영장류의 실험 동물들은 사실은 사람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독성 테스트에서는 필요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다른 양상을 띄기도 하고 치명률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한테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면 좋겠죠. 이런 것들이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위 치명률 관련인데요. 바이러스 하나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바이러스와 연관된 다른 질병들은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라고 통칭하지 말고 각각의 연관된 질병과의 기초 연구가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로 수용체인 ACE2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게 감염되도록 하는 TMPRSS2, 사이토카인 스톰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약한데 이것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치료약의 임상시험에 대한 어떠한 제안인데요. 사실 그냥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중증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좋은 것은 어쩌면 각각의 기저질환과의 상관관계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 가장 표준 치료제로 정해진 렘디시비어가 모든 경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알지 못하는 질병에서는 나쁜 부작용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야지 사실 이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약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놓친 부분인데 유전체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치료제 개발과의 상관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서 임상 디자인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경증 환자가 많이 있었던 데가 없습니다. 경증 환자들은 따로 격리 분리해 있었고요. 중증 환자들은 병원에 있었는데 심지어 대구 같은 곳에서는 요양소에서 코호트 격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만약에 임상시험이 제대로 디자인되고 이루어졌다면 어쩌면 우리는 인류에게 좀 더 빨리 치료제를 선물로 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놓친 부분은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제약회사가 감염병 약을 잘 안 만드는 이유 사실 실리 때문인데요. 제약회사의 실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약회사가 실리를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각양각색의 건강보험 제도와도 잘 맞을 수 있고 그리고 공중보건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 각각의 나라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협상, 외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임상시험을 잘 디자인할 수 있다면 제약회사가 일부의 사람한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두 다 쓰일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공공제적으로 값이 비싸지 않도록 팔면서 모든 사람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10년씩 걸리면 안 되니까 결국 식약처나 FDA에서 감염병 치료제를 허가하는 체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책임을 지고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위험한 한 명이라도 부작용으로 사실은 불운한 길을 가고 있다면 무조건 임상시험을 허하지 않거나 이런 방법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적어도 감염병에 있어서 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토론과 치료제 허가 체계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통합할 센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국가 주도로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각 기관에서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한 곳의 센터로 모으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직접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모두에게 개방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들은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는 가지고 나갈 수 없도록 보안 룸을 설치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통합 데이터 센터가 없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시기를 놓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것이 그냥 생물학의 이야기도 아니고 의학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역학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제약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결국은 감염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의 외교부는 각국 대사관, 영사관에다가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즉 감염병 정보는 적극적으로 모으고 본국에 빨리 전달하고 이전에 대만에서 했었던 것처럼 빨리 그곳에 들어가서 역학 정보를 모으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세계가 협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 에볼라 바이러스 이후에 하는 말을 들었었는데 앞으로 미국의 CDC는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었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미국에 들여온다고 굉장히 반대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결국은 팬데믹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백신 개발과 치료의학 개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결국은 초기에 묶어두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전문가도 혼자서 현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역학으로만 할 수도 없고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로만 할 수도 없고요. 외교로만 할 수도 없습니다. 리더는 결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입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책임감이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이번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지나간 것들도 있고 놓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제안 드릴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자로서 한 부탁을 한마디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과학자로서 본 것은 데이터를 중시하고 과학적 세계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세계관이 정착한다면 어떤 재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일은 데이터를 제대로 보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이 재난은 결국은 과학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담의 사회를 맡은 이 대안입니다. 이현숙 교수님께서 바이러스의 생활사부터 지방자치 문제까지 아주 입체적이고 광폭 행보를 강연 중에 보여주셨는데요. 위험하죠. 사실은 과학자의 강연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딱딱한 과학적인 지식 바이러스에 어떤 분자들이 들어있고 DNA니 단백질이니 항체니 이런 복잡한 이야기만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학자가 수집하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 특히 정책적인 차원 그리고 그런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들려주시고 또 생각하신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제도적인 정책적인 제안들도 해주시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한국 방역이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진단 키트의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됐다는 부분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터졌을 때 뉴스를 봤던 것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뉴스가 7차 감염이 터졌다라고 한 뉴스를 보면서 저는 와 어떻게 감염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네라고 걱정을 한 게 아니라 아 우리 방역 당국이 7차 감염까지 추적을 할 수 있구나 정말 믿을만 하구나 해서 오히려 안도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진단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는 그 이면에는 교수님께서도 강연에 언급하셨지만 실제로 샘플을 채취해서 그 rtpcr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정하는 수많은 임상병리사를 비롯한 많은 어떻게 보면 전선에서 얼굴이 노출되지 않고 실험실에만 계시는 그분들의 노고가 저는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치를 확인해 봤더니 오늘까지 검사 진행된 숫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샘플을 그 rtpcr를 돌린 사람들이 이게 누가 로봇이 와서 채취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만 그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생산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언성 히어로라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 영웅들이 아닌가 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분들의 그 노고에 비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거기에 맞는 그 어떻게 보면 존중과 감사의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바이러스 팬데믹이 올 거라는 예상은 사실은 됐었어요. 2월에 중국에서 이동이 많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퍼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발한 진단법이 rtpcr 기반으로 하니까 제가 이제 랩의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걸 우리가 재능 기부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연구사의 노동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걸 이제 실험자들은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못한 이유가 뭐냐면 소위 바이러스를 다룰 수 있는 그 BL3라는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자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면역학자는 일본에서 그걸 지금 자신의 연구소에서 하고 계세요. 그런 정도로 rtpcr은 실제로는 연구사의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진단키트를 잘 개발을 해서 전 세계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노동이 아예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천 개 하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만 개로 늘고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 많이 풀고 했으니까 민간 회사에서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진단 회사들이 늘어난 거죠. 그건 좋은 거지만 여전히 노동을 베이스로 하는데 그분들이 거론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간호사까지는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폐염증 사진을 찍는 방사선사 그다음에 검체 채취하는 사람들, 방역사, 그리고 진단을 하는 연구사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박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론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라도 그분들의 노동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처음에 이제 소위 과학 선진국이라는 데서 이 RT-PCR을 안 한 이유는 노동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RT-PCR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최고의 선택인데 왜냐하면 몰랐는데 무증상 감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우리가 방역에 성공한 1등 공신이 바로 그 RT-PCR인 거거든요. 앞으로 올 바이러스들도 무증상 감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능한 노동을 좀 줄이고 그리고 감염 위험도 낮출 수 있는 좀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원스톱 올 RT-PCR 이런 식으로 어떤 기기를 개발해서 쌀 씻어서 딱 버튼만 누르면 다 나오는 그런 기계도 하나 좀 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질문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메르스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펜 코로나 RT-PCR 진단 키트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 키트를 빠르게 만들고 유통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모든 이런 코로나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결국은 유효한 백신을 만들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펜 코로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올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라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플랫폼을 만드는 게 가능할지 혹은 뭐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백신을 만드는 전문가는 아닌데 사실은 이제 백신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이러스하고 숙주하고의 계속해서 서로 상호작용에 진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게 RNA 바이러스가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ACE2에 대한 결합력이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은 별로 안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라고 하면 전혀 다른 수용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고 ACE2 같은 걸 활용하게 된다면 한 번 백신이 개발돼서 어떤 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맞으면 그 백신이 잘 된다는 걸 알게 되면 결국은 이 제2, 제3, 사촌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백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축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단축이 되는 거지 똑같은 항체가 모든 바이러스에 쓰이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단축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험이 많이 쌓이는 기관 혹은 회사가 백신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백신이 답이긴 한데 그래도 진단을 빨리 해낼 수 있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펜코로나 진단이라는 건 뭐였냐면 코로나가 다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는. 그러니까 메르스 이후에 진단법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어요. 질본에서 과제를 내서. 그래서 회사들이 진단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만들었는데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바이러스가 나오니까 우한에서 바이러스 유전체 정보가 공개가 됐거든요. 그거 베이스로 해가지고 프라이머를 쫙 짠 거죠. 결국은 프라이머만 바꾸면 되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메르스 때 경험이 소중했던 거는 바로 그 방법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고요. 백신이 없고 다른 치료자가 없고 그리고 항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핵산 증폭법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진단과 백신은 결국은 맞물려서 같이 가는 것인 것 같고요. 펜코로나 진단은 가능하지만 펜코로나 백신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답으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경험은 이제 좀 시간을 단축할 뿐이다. 이제 교수님 강연을 듣다 보니 한국이 방역까지는 되게 잘하고 그럼 그다음 넥스텝, 벌어놓은 시간 동안 백신을 미리 좀 내놓는다든지 후보가 나왔다는 얘기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막상 조사하다 보니까 임상으로 넘어간 한국 회사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음에 또 왔었을 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백신을 먼저 제안하려면 어디에다 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좀 제안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또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감염병 약만이 아니라 모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 에볼라가 좋은 예인데 에볼라 치료제를 개발했어요. 그랬는데 에볼라가 끝나버리니까 임상시험을 더 이상 안 했습니다.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임상시험을 끝까지 가려면.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갔다면 지금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후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실제로 백신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끝났다고 그냥 거기서 종식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동물 실험에 들어가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늦었지만 그것도 좋은 걸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빨리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가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가만 보니까 내년쯤에 COVID-19이 좀 종식이 되는 것 같다. 아니면 좀 잠자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돈 많이 드니까 말아버리고 이러면 경험이 쌓이지를 않으니까 다음번에 올 감염병 X는 대처할 능력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위기 대응 능력은 결국은 돈이 안 돼도 끝까지 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상할지는 사실은 국가 체계나 제약 체계 같은 것이 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제가 답을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경험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돈이 안 되니까 제약회사가 안 맞는 거 너무 당연한 논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부에서 서포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백신 기기를 만든다든지 확실히 좀 새로운 대체안이 필요할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네. 그게 WHO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WHO가 또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참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이제 주제를 바꿔서 또 정책적인 부분이나 사회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이번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보면서 특히 또 이렇게 방역 대처를 잘한 국가들이 두드러졌던 게 여성들이 리더인 나라들이 굉장히 방역을 잘했고 또 유럽에서 가장 방역을 잘한 그 나라로 꼽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메르켈이 20개의 박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보여주는 게 과학기술 혹은 의학적인 문제가 단순히 의학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 그 모든 거버넌스의 문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의 문제 혹은 불평등의 문제 같은 것들을 다 들춰내고 그걸 이제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접근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정말 고차방정식을 맞닥뜨리게 된 세상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리더십과 거버넌스에 더욱더 참여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더욱더 능동적이고 유연하고 또 준비된 자세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구조적인 차원의 변화로 이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또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까지 조금 엮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은 이 대한박사님의 그 질문과 비슷한 생각 때문에 이 데이터 기반 코로나19 사회 연구팀을 서울대에서 발족시킨 건데요. 처음에 이게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그럴 때 저는 대학의 존재감 내지는 한국 사회의 과학자 그룹의 존재감이 너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스스로 좀 창피했었고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조금이라도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까 봐. 근데 잘못 이야기하면 문매 맞을까 봐. 혹은 리더 그룹이 조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었고 대학의 모든 전문가가 모였는데 결국은 질본의 그냥 방역에만 기대고 있다. 풀어야 될 문제는 매우 많은데 종합시험 문제에서 1번만 열심히 풀고 있다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보자라고 해서 연구팀을 만든 건데요. 솔직히 방역은 되게 잘했는데 그 이후에 그 방역 동안에 했어야 되는 많은 것들을 잘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놓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연 임상시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겠느냐. 누구 잘못하면 부작용이 나가서 어떤 사람은 불운하게 될 수도 있는데 누가 감히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대학에서도 사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지식 공유도 좀 하고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심지어는 연구에 있어서도 그냥 BL3 없으니까 못해요라고 하지 말고 과학자 그룹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언 같은 것도 할 수 있었어야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한 거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좀 자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 만큼 말씀하신 대로 좀 이공개적 세계관이 이런 때는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인 판단이나 아니면 자신의 신념에 근거한 판단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좀 객관적 판단. 그리고 한 사람의 전문가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결정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민주적인 체제가 전문가 그룹 사이에서도 좀 생기고 그런 게 이제 정책 결정자한테 좀 잘 전달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지금 좀 그런 것에 대한 니드는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쉽지만 앞으로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이 정도 생각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은 좋은 대답 다 하시고 회피하신다고 또 동성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더 세게 하면 제가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방역 정책 혹은 또 백신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는 굉장히 입체적인 사람들이 과학자의 강연이라고 하면 기대하지 않을 그런 강연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욕을 많이 먹을 강연이긴 한데 욕을 먹어도 이제 그냥 아 과학자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그나마 그래도 건질 게 있는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과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받는 게 항상 팩트에 근거해서 말하고 네 네. 사실은 구분하는 훈련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자신의 의견을 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좀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과학자는 뭐 논문으로 말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논문이 아닌 그런 논리정련한 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뭐 이렇게 강연이 됐건 또 언론에 쓰는 글이 됐건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저는 내부에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보면 결국은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이나 혹은 의견들 전문적인 의견들이 그 대중에게 전달될 때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가면서 좀 더 선정적으로 얘기가 된다거나 왜곡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 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코오디네이션을 하는 역할에 어쩔 수 없이 과학자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과학자를 대체할 수 있는 집단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또 교수님의 강연이 또 다른 많은 과학자분들이 팩트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또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그런 대안과 의견들을 내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대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감사합니다.